안녕하세요. 사알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귀에 있는 107점을 잡는 문제로 1급 정도 측정이 됩니다. 이 문제가 실전에 나왔다면 100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곳에 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문제 난이도가 있는 만큼 정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면 실전에서 한 번이라도 나올 때 바로 정답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어렵지만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신 후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프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제일 먼저 드는 일감, 아무래도 이곳으로 찌르는 수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100이 당연히 막아서 응수를 하겠죠.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서 응수한다면 100이 단수를 치게 되고요. 서로 단수를 만들 때 100이 따게 된다면 지금 이 아래 있는 100돌은 잡았지만 이 위에 있는 100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반대로 끊어도 마찬가지겠죠. 100이 단수치게 되고요. 이곳으로 끊더라도 한 점을 잡아버려서 5점은 잡았지만 이 아래 있는 100돌들을 잡지 못해 이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수는 이 한 칸 뛰는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으로 두게 된다면 100이 이어버려서 지금은 이곳으로 늘더라도 100이 뒤에서 막게 되고요. 한 번 더 늘어서 응수를 하더라도 있는다면 이곳으로 젖히더라도 100이 먹여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흙이 안 되겠죠. 2에 2에 두더라도 100이 한 칸을 뛰어서 응수를 한다면 지금 이곳으로 끊어서 두더라도 100이 이곳으로 흙이 나올 자를 막게 되고요. 지금 이 두 점을 잡아서 응수를 하더라도 100이 젖힌다면 단수를 칠 때 뒤에서 단수 쳐버려서 따는 것은 바로 단수치기 때문에 착수금지로 둘 수 없어 이곳 또한 100이 사라 실패입니다. 이런 곳을 붙이는 수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이 뒤에서 막게 되고요. 이곳으로 끊는 것은 끊어버려서 아까 처음에 봤던 모양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늘어서 응수를 하더라도 100이 있는다면 젖힐 때 100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띕니다. 그때 이 100 두 점을 잡기 위해 호구에 들어간다면 100은 이곳으로 먹여치게 됩니다. 그때 흙은 딸 수밖에 없겠죠. 그때 100이 뒤에서 있는다면 따로 떨어진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뭔가 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디를 두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면에서의 첫 번째 수 그 수는 바로 이곳을 끊는 수입니다. 이 끊는 수를 생각보다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끊었을 때 100이 단수를 칩니다. 그때 두 점을 그냥 잡는 수는 100이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들어갈 때 이곳으로 호구친다면 이곳으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못 만들게 치중을 가더라도 맞게 될 때 단수 치더라도 있는다면 따로 떨어진 집을 내고 살았고요. 흙이 이곳을 끊어서 내 점을 단수 친다면 그때는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기 때문에 100이 살아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지금 이곳을 끊어서 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이 나오지 못하게 맞게 되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이곳으로 내 점을 단수 칠 때 100이 이어준다면 이 1에 2자리에 급소에 두게 되고요. 꽉 있는다면 이곳으로 가만히 늘어서 100 전체를 잡았고요. 100이 입구자를 두더라도 치중을 간다면 있더라도 늘어서 100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또한 이 수는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장면에서 이곳 이 1선으로 두는 수도 정답입니다. 이 수는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100이 막는다면 그때 찌르고요. 막을 때 이 두 점을 뒤에서 잡아버려서 이곳으로 3궁의 형태를 보더라도 지금은 치중 가게 된다면 100이 이어버려서 이 한 점이 잡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100 5점을 잡는 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100이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뒤에서 단수 친다면 100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4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흙 3점이 한 집이 있고요. 반대쪽엔 아직 한 집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낼 수 있을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두는 수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늘어서 딸 때 지금은 100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흙이 단수이기 때문에 딴다면 뒤에서 단수 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잡혀 실패입니다. 이곳으로 있는 것은 100이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있는 순간 집은 낮지만 흙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의 정답은 이곳으로 삼궁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100이 끊어준다면 이어서 너무 쉽게 살았고요. 100도 지금의 채서는 이곳을 끊어서 응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흙은 단수를 치게 되고요. 100이 이해일 때 그때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든다면 아래에 있는 흙세점은 내어줬지만 위에 있는 돌들이 전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알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gł